안녕하세요. 빌트군입니다. 이번 할 게임은 생쥐맨 레즈밍맨 시작하겠습니다. 롱맨 짝퉁입니다. 뭐부터 할까? 드래곤 생쥐 웨이브 생쥐 버터 생쥐 토끼 토끼가 아니잖아! 딜레이 생쥐 밀키 생쥐 스모크 생쥐 아이스 생쥐 생쥐맨 잠시만 이래도 되는가 뭐가 재밌을까요? 토끼 토끼맨 아무리 봐도 토끼가 아니잖아! 우드맨 스테이지다 아이스 키가 다르잖아 롱맨이랑 키가 반대야 예 어 이거 메톨 아니야? 어깨 본격적으로 만들었어 본격적으로 롱맨 같아 약간 다른데 생쥐 생쥐맨 생쥐맨 요 생쥐맨 자 이대로 가죠 어휴 슬라이딩도 있어 세상에 아휴 이거 뭐 이러다가 무슨 고양이 마리오처럼 이상하게 죽고 그러는 거 아니야? 어? 이게 또 뭐야 발바닥 약점이야? 어휴 어휴 어깨 본격적이야 이 게임 아아 어? 어 역시 롱맨 짝퉁이야 자비심이 없어요 롱맨 짝퉁이야 아야 아 자비심 없는 거라지 체력을 잘 안준다 근데 호이 호이 쫙 쫙쫙 쫙쫙쫙 쫙 약간 롱맨하고 살짝 다른 게 약간 그게 좀 걸리는군요 약간 느낌이 달라요 생쥐맨 조심해야 됩니다 이거 뭐야 밟고 가라는 거야? 그렇군 그런 거였어 왜 얘만 이렇게 리얼하게 생겼죠? 예 갑시다 이게 또 뭐야 어떻게 가라는 거야? 뭐야 어 사라졌다 저거 어떻게 먹어요? 이 캔이잖아 저거 뭔 소리 먹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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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호이 호이 무리하게 먹지 않는 게 좋겠어 얘 호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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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 호이 호이 어? 어? 게임이 본격적이야 제대로 롱맨 같아 롱맨은 그냥 동인 게임을 하세요 동인이 더 잘 더 잘 만들어야지 롱맨은 죽었습니다 동인이 원작자들보다 더 잘 만들어야 해 어? 어? 생쥬야 아 생쥬야 호이 야 어렵지도 쉽지도 않고 어억 아! 아! 야! 어렵지도 쉽지도 않고 이 절묘한 난이도 아! 아! 어이 어이 야 안 나오잖아 어떻게 된 거야 어! 어! 야 이럴 어떡해 나 죽은 거야? 아흥 썩을 것들 호이 야! 아! 발바닥을 쫙 어어 어어 어이 오 치즈가 체력이야 어이 어이씨 한 대 맞으면 죽다니 아! 아! 젠장 딴 스테이지 해야지 예 저긴 더 연습해야겠어요 밀키네즈미 생쥬 밀키 생쥬 대체 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요 잠시만 어 뭐야 아! 뭐야 이거 스타맨 스테이지야? 어! 스타맨이다 안 돼 점프가 높아요 중력이 낮습니다 에에에에 저것도 뭐야 허허 설마 저거 한 대 맞으면 죽는거 아니지 쏙 쏙 쏙 야! 야! 예! 아 여기 점프하면 죽잖아 와 완전 롱맨이야 아슬아슬하게 롱맨이 아니야 야! 아! 오잇 어! 아 이거 저기였어? 야! 아! 점프 조절 아잇! 롱맨이랑 살짝 다릅니다 얘 호잇 호잇 아이 아잇 아잇 아 그냥 가야지 아잇!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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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왜 밀크 내증일까 왜 밀크일까요 에허 밀크생쥐 아 자꾸 내증이라고 하네 일본어 쓰면 안되는데 예 호잇 아니 이것은 마이크로 컨트롤 아! 아 오 어! 어!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아 으! 난 죽지 않는다 야 한 스태지라도 깨보자 왜에에에에仔 오이씨 왜에에 오! 어! 어! 어 이건 아니야 야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얘 딱 목맨이야 하다보면 되게 돼있습니다 아아! 어! 어? 있어도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어 터지고 잘 봐야 됩니다 어 여기다가 어 저거 먹지 말자 저건 안되는 거야 저거 함정입니다 함정을 함정을 감히 함정을 이 새끼 함정에 빠졌구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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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묘한 재미가 있어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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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쓰다! 뭐야 어 씨 체력이 높아 어! 왜 이렇게 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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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아! 어! 깨야되는데 아 이케는 어떻겠어 아 이렇게 있구나 하면 됩니다 노력을 합시다 집중 패턴 알았소 패턴 알았소 감각약 둔광약 아예 아예 생각보다 쎄다 롱맨보다 보스들이 쎄 아 패턴을 모르면 당하는구나 컨트롤이 힘들어요 야 야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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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 그냥 이케 써버리자 호이 아 이게 안맞잖아 예 시간이 걸려서 그렇지 안맞고 잡을수도 있어 예 허풍 허풍맨 야 아야 야 이케 씁쓰다 안돼 이거 안되는거야 쏙 맞아가면서 이기는거야 야 너 끝났어 끝남 비 끝남 으흑 으흑 롱맨을 잘 안었나 어 깼다 으흑 흐흑 뭐야 유 갓 엠 레인 뭐야 뭐야 에 뭐라 볼까 이번에 딜레이 내지미 에 생쥐 아 그전 쉐이브로 레이지 쉐이브했습니다 어 간단하네 딜레이 생쥐 딜레이 생쥐 딜레이 생쥐 딜레이 생쥐 이건 뭐야 에 에 새로운 트랩이다 적응이 안되고있어요 어 어 뭐해서 왜 안죽어 어 저기였어 에 에? 에? 저 어떻게 피해? 헐 헐 잠시만 저것도 뭔수로 먹어 헐 헐 헐 헐 헐 아 두렵게 안죽네 아잇 오우야야 아 저 어떻게 피하지? 쏙쏙쏙쏙 쏙쏙쏙 어 쏙쏙쏙 쏙쏙쏙 응? 어? 점프가 안되네 오 아 점프가 높아지는거야 아야 에이 아 어떻게 해야되냐 아 아 저걸 저걸 알아야되는데 전혀 모르겠어 저걸 어떻게 피해야되나 어이 어이 에이 오 오 오 오 머리가 뛰어났나 오 오 어 야 넘어가 야야 야야 아 저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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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맨같은데 롱맨같지가 않아 이 스테이지 야 야 오 오 아 롱맨인데 롱맨같지 않은 스테이지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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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롱맨같으면서 롱맨같지가 않아 얘 뭐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어? 타이밍 안 맞네 어 아 어려워 아 여기 두렵게 어려워 왜 이렇게 어려워 호잉 오 이케 쪽 어떻게 먹어 안 먹어 썩을 것 같더라 아 맞다 방법을 알았는데 아잇 아 방법을 알았는데 이미 늦었어요 그냥 갑시다 뭐야 이건 뭐야 어이씨 어이씨 처음보는건 처음보는데도 잘 아는 누나 이거 그놈 아냐 롱맨? 얘 미묘하게 롱맨이야 어어 보스다 딜레이 주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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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배털 모르겠어 어 뭐 오고 있어 아잇 그렇구나 차지사세 쓰는 놈이구나 그랬구나 아잇 그랬구나 넌 그런 놈이었구나 아잇 아잇 잘하면 깰 것 같애 예 마취 쓰는 기회가 많아요 오 예 마취 쓰는 기회가 많아요 예 파라오맨 같은 느낌의 보스야 예 파라오맨 같애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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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세지 않아 간단함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괜찮아 내가 더 많아 내가 이겼음 아하 천재 오 아 무기 도는 데 안 썼구나 b 뭐 뭐야 점점 패ogether 지고 있어 패서너블함 재미있음 재미있습니다 예 뭐 해 볼까 스모크 생쥐 아 세이브 해지 그전에 세이브했습니다 스모크 생쥐 뭐야 이거 뭡니까 오 알겠어 스모크 한 스테이지 야 연기가 나오는 어 이거 그거 아냐 히트맨 스테이지 아냐 다른 무기 써보자 왜 안맞아 아 아씨 무기가 쓸데가 없구나 왜 뭐야 아 이거 모아서 쏠 수 있구나 아이 이거 구린 무기야 이건 구립니다 어 오 이거 세다 오 개쌤 슈퍼파워 어 뭐야 아잇 야 뭐야 어 왜 이렇게 쎄 근데 회복이 안되잖아 아 저게 연기야 이것도 뭐야 야 아 밟으면 올라가는구나 오 오 오 설마 끼면 죽는거 아니지 그런거 아닐 겁니다 예 에 오잇 오잇 어잇 오잇쌍 힌트를 주네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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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어떻게 해야돼 야 잠시만 야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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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어쩌라는 거야 계속 나와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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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쒸 쒸 어 뭐야 어 롱맨을 다시 하는 것 같애 롱맨 신작 같애 아잇 쒸 어 보스다 뭐야 좋아 이 캔도 있으니까 날로 먹지 야 잠시만 음 목진도 많고 해 어 약점이 아니야 아잇 가만히 쏘봐 가만히 쏘봐 오 아이씨 안 맞잖아 오 오 맞았다 약점은 아닌 것 같애 근데 그냥 다시 하자 아예 아 에잇 에잇 야 패턴은 심플하다 어 아이씨 심플한데 뭔가 이상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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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브생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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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략이 대두 거의 다 먹힙니다 어 어이 어 저 어떡해 뭐 어 어 어 샤 뭐야 이건 아 저 위쪽을 맞추는거야 어 어 어 이 어 이 쉽다 아예 쉬워 여기 여기도 깰 것 같아 어 보스가 어려운거 아니야 혹시 보이 그런가? 보스가 어려운건? 아예 어 뭐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어 저 어떻게 가 어 탈수있는거니? 안타진다 아이 아니였어 저분은 갈 수가 없나봐 어 어이 안돼 어이 야 야 쒅 쒅 쒅 쒅 쒅 쒅 쒅 쒅 나를 막을 수 없지 이런 이정도로는 어 어 어이 어이 어이것은 안돼 야 이건 아니야 어흠 어이 아 왜 어이 왜 아니 갑자기 어려워진대 왜 이걸 또 하는 내가 하는 나는 뭐냐 어 뭐야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이걸 하고 있어 왜 나는 뭐하는 놈이지 웨이브 생쥐다 야 이래서 웨이브였어 어 약하다 야 캠 약함 메탈맨 같애 아 보스들이 공격력은 그렇게 세지 않는데 체력이 너무 많다 약점이 있을거야 무기가 세 개나 있잖아 약점 도전 안 막힌 자 어 먹힌다 어 이건가 약점 이건가 어 먹힌다 어 먹힌다 아 이거 뭐야 나 뭐하는 사람이야 예 예 벌써 네 개나 꼈어요 예 이건 이 정도 하면 될 거 같애 예 예 한 3부장 나오겠는데 예 다음에 뵙겠습니다 예 예 예